아스무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해 오셨나요? 오늘 추억의 인물들 소개했잖아요 김준선씨 노래 마마보이 같이 준비했습니다 김준선씨 하면 아라비안 나이트 아닙니까? 이토록 뛰는 가슴마 그 때는 몰랐었네 마 이토록 뛰는 가슴마 그 때는 몰랐었네 이토록 뛰는 가슴마 그 때는 몰랐었네 이러면서 그 뒷부분에 여운이 있어요 김준선씨의 그 각진 턱 모르시나? 얼굴 왜 빨개져요? 기억이 나는 노래가 하나 나오니까 본인이 하고 얼굴 빨개져요 네 알어? 김준선의 김준선씨 몰라? 아니 이게 이 분이 그 느낌이 있어 앞서 봤어 좀 아 좀 앞서 봤어 근데 그렇게 인기를 끌진 못했던 것 같아 노래가 오빠 다시 불러주시면 안돼요? 아니야 지금 재현의 재현은 어려울 것 같고 웃긴 처음 놀아보는 노래법이라서 이토록 뛰는 가슴마 그 때는 몰랐었네 마 아니 뒤에 가슴 하고 끝나면 되는데 뒤에가 약간 울려 가슴마 가슴마 뭐야 맨 앞부분에 이토록 뛰는 가슴이 나오거든 이토록 뛰는 가슴마 어 그 nämlich 몰랐었네 인마 мол